이 바디가 생각보다 허리가 굉장히 가느니까 좀 길지 않아요 허리가? 허리가 긴데 뭐라고 말해야 되지? 얘가 좀 그게 있더라구요 그... 약해요 좀 가동성 같은 거? 네네네 잘 빠지고? 잘 빠지진 않는데요 그냥 가동성이 조금 애가 애매하구나 애매하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것도 찾아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관절이 그건 진짜 어쩔 수 없으니까 오비츠도 어깨가 자꾸 빠지고 발목 빠지고 얘는 빠지는 건 없어서 좋은데 저거 뭐지? 이쪽 허리가 조금 얇은 만큼 좀 그거 되는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약간 키 크지네 진짜 이게 넷 더 궁금해